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펴남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요새 우울해가지고 막 먹었더니 막 살쪘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아 요새 살쪄가지고 맨날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보시면 뭐 요런 영상도 가끔 올라오죠 이렇게 뭐 날씬하게 잘 살던 분이 자기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같이 좀 살쪄봤더니 아 멀쩡하다는 사람이 막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 뭐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근거가 있을까요? 자 일단 하나는 확실해요 비만과 우울증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수많은 연구와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온 논문 하나를 인용해보자면요 비만과 우울증 사이에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살찐 것만 해도 좀 억울한데 살찌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또 살찔 수가 있다고? 도대체 왜? 자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는 우울감과 비만이 서로 영향을 끼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비만은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자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죠 1번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가 간접적으로 우울감을 발생시킨다 2번 체형의 변화로 자신감이 저하하면서 우울감이 발생된다 3번 살이 찐 후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그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이 발생된다 특히 요요가 자꾸 이렇게 생겨가지고 솔직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더 심하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둘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비만이 생긴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인들을 보면 1번 우울증 치료약의 부작용에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2번 우울하면 가짜 시국이 발생해서 더 먹을 수도 있다 3번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이게 우울하면 취미나 다른 건전한 걸로 좀 풀면 좋은데 이거를 음식이나 술 같은 걸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살빼남이 임상 10년 하면서 이 자주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뭐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저는 자포자기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울하고 비만이 막 이렇게 매듭처럼 막 서로 묶여가지고 엉켜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상태예요 자 이거 환자분들이 보통 오시면 말씀하신 게 공통점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먹을 걸 보면 못 참아요 먹을 건 이거 참으면 어떻게 살죠? 너무 무서워요 제 식욕이 너무너무 거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자 이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 1번 먹고 나서 살이 찌죠? 2번 살이 쪄서 우울해집니다 3번 우울해지니까 더 먹죠 4번 먹고 나서 후회하고 더 우울해진다 5번 결국 우울하니까 더 먹고 더 찐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차피 쪘는데 뭐 좀 더 먹으면 어때? 그냥 먹고 행복해지기라도 하자 기분이라도 좋아지자 자 그런데 과연 이분이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계속 후회하고 오히려 부정적 감정만 생기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다이어트를 계속 들었다 낫다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했다가 말았다가 완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반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계속 국 넣었다가 다시 먹었다가 반복하는 거 그러면서 스파이럴 이렇게 빠져들어 가는 거죠 이걸 저는 자포자기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우울과 비만의 양대산맥 그리고 이 자포자기 스파이럴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1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 자 빨리 살백 유지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 빨리 빼려면 굶어야 되거든요 자 굶으면 또 절식과 폭식을 또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또 실패하고 오히려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건강한 입니다 자 제때제때 식사를 영양소 제대로 딱 챙겨주시면서 정확하게 하루 3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느린 것 같아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가장 빠른 다이어트에요 2번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한다 저한테 다이어트 운동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환자분들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 살 빠지는 젤 효과가 좋냐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재밌는 운동을 하세요 자 어차피 운동은 체중 감량이 있어서 20%밖에 차질 안 하고요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신건강 때문인데요 자 네브라스카 대학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굳이 연구나 논문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3번 우울한 감정을 먹을 것으로 푸는 습관을 버린다 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 너무 이 식욕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또 식욕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거 알고 보면 진짜 식욕이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가짜 식욕이에요 자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려고 이 감정을 풀어내려고 드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입이 터져서 식욕 터졌을 때 그때 당근하고 양배추 열심히 드셔서 배를 채웠으면 그러면 그 식욕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지금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을 거예요 아 그거 먹어도 절대 안 되는데 자 그 식욕 터졌을 때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그 막 기름지고 달달한 거 막 떡볶이 치킨 피자 그런 걸 먹어야 이 감정이 풀리고 뭔가 먹은 거 같고 그럴 텐데 그거 먹었다고 전혀 안 풀리죠 자 원래 식욕이라는 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먹는 걸로 푸시면 안 되고 다른 걸로 좀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뭘로 하면 되냐? 아주 좋은 거 있죠 앞서 말씀드린 운동 굉장히 좋고요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취미도 추가적으로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4번 나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보고 해결하자 자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비논리적으로 자기 합류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이 쪄서 우울했는데 이 다이어트라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을 바꿔서 아니야 나는 사실은 행복해 별로 불행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신 승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니까 아이 뭐 살쪄도 상관없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마인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포기해서 편해졌다가도 또 한번 해볼까 해서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또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반복하다가 반쯤 자포자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포자기 스파이럴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정신 승리는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제를 좀 찾던지 좀 풀어주던지 이런 식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가세요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대체제나 뭔가 좀 이렇게 쉬었다가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절대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손해 좀 봐도 되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두 발자국은 좀 물러날 수 있지만 결국 열 발자국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 가거나 잠시 조금 손해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비만과 우울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개가 왜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해도 완전히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완전히 좀 우울증이 와버렸거나 좀 심하게 빠지신 분들은 이게 혼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애초에 혼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면 우울증도 아니고 그런 병이 없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좀 빠져나오길 권유 드리고요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외부의 작은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그냥 가볍게 약간만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살빼남 스마트 솔루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댓글 항상 다 읽어보니까 다양한 댓글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